노원군은 하나인데 아무도 몰라 넌 아무들도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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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원군은 하나 노원군은 하나 이건 단수동사를 쓴다는 얘기예요 넌 아무들도 몰라 넌이 왔을 때는 복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복수동사를 쓴다 그래서 노우 떼고 원은 단수 취급 너는 붙인 것은 복수 취급 이렇게 두세요 어디 노원군은 하나인데 아무도 모르고요 넌 그쪽 사람들 아무들도 모른다 저는 안 가봤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자 예문을 보실래요 자 예문을 보실래요 노원 아무도 아 다음에 단수 취급하는 단수동사 맞네요 노즈 아무도 모른다 네임 내 이름을 none of them 노 마이 네임에서 그들 중에 아무들도 노 마이 네임 내 이름을 모른다들 그런 얘기죠 중요한 것은요 노원 다음에 단수동사 넌 다음에는 복수동사를 쓴다 노원군은 하나인데 아무도 몰라 넌 아무데도 몰라 노원 단수동사 넌 복수동사였습니다 이었습니다